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디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몰카를 해볼거냐면 지금 구리가 밖에서 티비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집 티비가 제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누르면 티비로 자동으로 유튜브랑 연동이 돼서 자꾸 유튜브가 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해볼건데 구리가 과연 어디까지 참고 견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드름 줄 누가 알았겠냐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째는 분들을 잘 고맙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엄마야! 선배님, 이혜지! 너, 이혜지! 왜 저러게 그래서? Mitch, 왜 뭐 해? 우리, 핸드폰 해! 너 뭐 했냐? 아니 상세한 손길 달라도 너무 달랐죠 우리 동아리 전팀이 아! 뭐? 은맨 비엣지 비해? 잘 먹는 거야? 잘 먹는 거야? 잘 먹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그럴 거 같아 춤도 얼마나 말 중인지 잘 먹는 거야? 그렇게 좋다 아 뭐야 우리 금방 친해지겠는데 너무 좋은 건가 봐 왜? 이거 TV 이상해 이거 이상해? 어? 이거 이상한데 TV 좀 만져줘 봐 알았어 이따가 볼게 지금 만져줘 자꾸 다른 데로 틀어줘 알았어 잠깐만 지금 빨리 와봐 빨리 자꾸 다른 데로 틀어줘 왜? 자꾸 다른 데로 틀어줘 뭐가 다른 데로 틀어줘 이거 보고 있으면 자꾸 광고 나와 멀쩡한데? 몰라 이거 TV 이상한 거 같아 봐봐 어?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지? 잘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손을 잡고 있어 그래? 이거 거 타시야? 아니? 이상해 다시 다루서 어떡해 꺅 자 야 이거 이상하다니까 와 와 빨리 왜? 왜? 또 떨어졌잖아 이거 와봐 빨리 와봐 이거 빨리 광고 나오면 다닐까 빨리 나와 이거봐 계속 열 번 나왔어 아니 아무래도 엄청 끝난다고 뭐 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왜 너 카메라 왜 들겠어? 그냥 너 찍고 그냥 재밌게 봐! 니가 말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